무작위 희귀 유무를 획득합니다 바로 불 3개 보러 갑시다 여기 불 1, 불 2, 불 3 여기서 진노 강화하고 아니 분화 강화하고 운동보다 분화 강화가 먼저지 나이스 사면 실속 네 실수했으면 맞아야지 돌차 카드 잘 잡히는 것 같은데 붕괴 와우 대박 렘린이 렘린이 가면 일반일걸요 일반 사멘 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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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בז 렘기 렘기 발사 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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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쌈개군 아씨 잠깐만 너무 세게 때렸어 살살 때려서 두 번 해먹어야 되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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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갈김 지금은 휘갈김 그렇게 필요한 덱은 아닌 것 같은데 휘갈김 판도라보다는 아스트롤라미가 낫겠지 꼴랑 두 장 차이니까 안 돼 골태리네 골태리네 천신저것 가다가 상점에 상점에 갖다 주자서 천신저것 가다가 상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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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을 받았다 손절넣을까 정권 들고 있는데 정권빨이 나오네 아니면 부복으로 광휘 아니야 광휘껄만 해 세지도 않은거 흡혈 광휘 보고싶어요 보고싶다고 언제나 볼순 없어요 좀만 참아요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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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신 몹시쓸 몹심 추월 넣고 사색 넣고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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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이렇게 펴면은 다 첫 턴에 조지는데 대체 강림을 왜 하는거라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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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쎄 놔서 강력 수비 지울까? 이제 인공물에다가 손절 막히면 눈물 나겠네 수비는 수비 카드가 아닙니다 저거 지워온다고 수비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안 지워도 똑같은 수비 아 나 뚫렷 아 됐어 기적 있는 거 까먹었네 개세네 진짜 무예더다 과일 주스 술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 주스 술 만들고 있습니다 칼치 원턴킬 과일 주스 만드는 중 성대가 날 수도 있고 아 날 수도 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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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자리가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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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세네 진짜 뭐해 왜 개세네 안 돼 하니 제일 제일 짬 안 두는 애가 나가야지 수리검 수리검 개굴 각인데 아니면 그냥 제거나 아주 카카 보스 뭐였지? 보스 달팽이인가? 달팽이면서 수리검 써야지 카카 카카하면은 그냥 제거나 하자 저거 싸도 될 것 같네 강선 제거나 죽으면 될 것 같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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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죽으면 바로 무한되겠는데 이렇게 정해서 죽으면 될 것 같아요 가비 쪼금만 더 지우면 되겠다 충분히 마요 필요없지 어차피 순환일거면은 경각 빼면 되나? 뺄거면 사색을 뺄까? 뒷소리 광휘 애무 다 빼도 상관없는데 희귀 유물 주로 야 귀한거 갖고 있다며 니들만 쓰냐? 소방 아씨 야 니들만 써 이런거 희귀 샙 희귀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쭁하! 아 2인의 돈이 났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됐나? 순환 됐지 순환이네 어 뭐지? 우가? 광휘? 광가 잘가 부적 즉 부적임 으아 아 근데 얘는 2페이지까지 뭐야 이거 써줘요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걸? 아 그래도 안 맞았다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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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분화 서순하면은 바로 끊기 아 개쎄네 진짜 왜 이렇게 쎄 아 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쎄 흠 나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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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림합니다 쭉 꼭 꿈틀 되면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아 으 으